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대박주식 시리즈 102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추천금액이 천만원을 책정을 했구요 자 돈이 없는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무료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대박주식 시리즈 지금 102탄을 싹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날에 따르는 인생이 바뀔이라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2016년도 2016년도 6월달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 시리즈 120탄을 공개를 하듯이 자 240개 종목을 이때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면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필히 매수를 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가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대공황이 왔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구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만원입니다 8만원 자 8만원인데 이번 금낙장에 종업주가 금낙장에 만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7토막이 난 겁니다 7토막 자 지금 만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약 35%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가 11,000원에서 12,000원대입니다 조종이 오면 이 구간은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약 1200%의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지금 연일 빠지잖아요 연일 급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종목에서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200% 이상 작전을 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절대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친 겁니다 잠재자산을 쳤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후로 계속 급락한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대박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이런 종목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맨 마지막에 부연 설명으로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대로 이 시행일 지금 약 6개의 파워포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추천한 종목을 240개 종목이 전부다 다 엄청난 수익률이 났습니다 제가 이 시행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2016년도 이때 4,5년 후면 우리나라가 제2의 IMF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를 예측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자그마치 2년 동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제가 대공황이 왔다라고 하는 그 근거자료는 뭐냐면 자 이후에 수익률이 전부다 해외 선물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해외 선물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국내 ETF입니다 아까 이제 똑같은 날에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을 낸 저희 카페의 이건 제 수익률이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도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대공황이 왜 왔다라고 하는가 하나씩 하나씩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02편의 잠재자산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렸듯이 8토막 났다 아 8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잠재자산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 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 여기 자세히 나오죠 자 이 글을 잘 보시고 자 102탄의 잠재자산은 잠재자산은 8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재자산을 알면 주식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 아니면 제가 추천드리는 모든 종목에 돈이 많으신 분은 무조건 다 싹쓸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자신하는가 자 이 포스트를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요 날입니다 자 2월 20 2000년 2월 26일 아침장 장 시작하기 전에 부지런히 글 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자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월가 애들이 월가 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요 날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포지션 구축이 있는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요걸 보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공황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후로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연일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는데 자 미국 3대 미국 3대 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이 온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후로 주가가 기술적으로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오늘 지금 약간의 조정이 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이 오고 있을 때 기존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은 더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를 잡아도 자 아직 매수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 분할 매수를 일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대공황은 이미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공황이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올 것인가 자 차츰차츰 제 방송을 들으면 제가 두 번째 공황 기간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잡아드릴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그동안에 여기에서 2016년도 이전서부터 제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제가 추천했던 대박 주식 시리즈 240단을 전부 다 바닥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그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 한 페이지가 50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누구나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한 페이지가 50개니까 자 10개면 벌써 500개죠 자 자그마치 1000개가 넘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이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자 이 한 페이지에 대략 한 10개 되죠 요거 20개 되고 뭐 30개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은 제 카페에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102탄입니다 102탄까지 지금 현재 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돈 많으신 분들은 102탄을 모두 싹쓸이 하시면은요 이 엄청난 수익률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수익률 보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죠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직접 배워서 혼자 열심히 매일 돈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억 관성은 지금 법인체입니다 자 지금도요 매달 18일날 6%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당 공시 보시고요 이 국민기억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매일 포스트를 써주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주 1000%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안내 내용은 여기 다 적혀져 있고요 무료 추천주도 받고 매달 18일날 6% 배당금 6%도 받을 수 있는 특전도 있습니다 자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금이 없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싹쓸이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회비는 좀 부담이 많이 가더라도 지금 이 싹쓸이 안내는요 뭐 지방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은요 제 이야기를 믿으시고 자 회비가 조금 좀 비싸고 부담스럽더라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전부 다 싹쓸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돈이 되는 종목 이 주식시장에 이제 대공황이 오면요 엄청난 수익률 최소 1000% 이상의 수익률만 제가 지금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이 자그마치 앞에 2016년도 2년 동안의 자료 이거는 이후로 나오는 것은요 해외 선물 수익률입니다 자그마치 합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4년 동안 이 자료를 준비했겠습니까 이제 제2의 국민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온다라는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보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 대공황은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싹쓸이 매수하시면 그냥 바닥에서 막 돈을 줍는 겁니다 자 그런 재력을 갖고 있으신 분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려드리면서 훗날 국민기업의 관성의 주주로 모시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모십니다 자 그러신 분은요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재무차트 교육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직접 투자해서 매일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 또한 5680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직접 전화하지 마시고요 먼저 문자로만 연락을 주십시오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인연이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 주십사하게 제가 상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대박 주식실을 단 한 종목이라도 사실 분 그리고 돈이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사시면 모조리 사시면 여러분들 모조리 1000%의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있는 주심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골라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만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이미 잠재자산이 8만원짜리가 8만원짜리가 지금 만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것만큼 사내의 현금 흐름을 창고에다가 엄청나게 쌓아놓은 기업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삼성전자에 여러분들 올인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에 매수하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이번에 8만원대에서부터 연일 급락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미 작전세력들이 꼭지 목표가를 다 쳤고 잠재자산을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을 1000%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10분지 8토막이 났기 때문에 쉽게 다시 저점이 온다라고 해도 만원을 깨기는 어렵다 만에 하나 자 지금 8토막이 난 이 회사를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이 만원을 이 종목은 쉽게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 자 깨고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00원입니다 더 이상은 욕심내지 맙시다 뭐 그 이하로 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니면 하늘이 여러분을 때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매수해서 먹고 팔고 먹고 팔고 하시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마지막에 올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은 물려도요 절대 손절치지 않을 종목입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내가 매수해서 손실이 났을 때 불안하면 이건 절대 여러분들 1000%의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하면서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